이번에는 이제 아차산이 가까이 있어서 사자로 안하고 아차산 호랭이로 아차산 호랭이 춤으로 바꿔서 여러분들께 호랭이 노름을 좀 펼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색적으로 아마 사진 내린 데서 많이 볼 텐데 실제 호랭이가 나타나서 춤을 추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있으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아차산 호랭이 북청사단 노름에는 우리 정병인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병인 선생님과 이 사단은 크기 때문에 두 분이 합니다. 김건빈 선생님이 같이 함께 펼쳐주는 북청사단으로 오늘은 아차산 호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춤을 펼쳐드릴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순서를 뜨거운 박수와 주임새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시구! 손타! 어린시구! 호랭이가 어디서가는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시면 불미가 어딘가에서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호랭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호랭이 호랭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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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 어? 식어 어? 식어 식어 어? 3 – 어? –SG 네 보내자 좀 푹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을 받으셨어요 손을 받으셨어요 네 손을 받으셨어요 손을 받으셨어요 손을 받으셨어요 폴 started 손을 받으셨어요 왕46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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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